전라도 무안인데 여기는 보니까 논농사도 짓고 한가운데다 비닐하우스를 해가지고 안에서 작물농사도 하네 근처에 이 농사를 짓는 집이 있어요 바로 이 집이 저 농사를 짓는 저 집하고 이 집하고 농사를 무진장 많이 짓나봐요 이 집은 바로 앞에는 도로에요 도로 도로 바로 안쪽에 집을 치워놨네 여기도 비닐하우스도 같이 농사 짓는 농사 부잔데요 요즘에는 뭐 시골집들이 부자들이 많아요 땅들이 보통 뭐 수천평 뭐 만평이 넘으니깐 돈으로만 따내서도 뭐 5억 10억씩 갖고 있는 시골 부자들이 좀 많아요 도시에서 5억 10억 원 작을지 몰라도 시골에서 큰 돈이죠 이런 논도 진짜 평수가 어마어마하죠 수천평 뭐 만평 이렇죠